산상소연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망가짐으로 산상소연 말씀을 들으면 매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한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이유 그런 제목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왔는데 첫 번째로 완전히 이 땅에서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걸 성경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두 번째로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복병 고련된에서 2장 6절하고 필리포스 3장 15절 거기에 완전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있다는 증건데 학자들이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것을 그래도 쉽게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완전한 자가 돼야 하는가? 완전히 뭔지를 알아서 그런데 왜 완전을 추구해야 되나? 왜 완전한 자가 돼야 되나? 왜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른 소교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다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져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팔복의 사람도 엄청 쉽지 않은 건데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져라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불신자들은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천국은 우리 거야 그러고 편하게 살지 않고 왜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팔복의 사람이 됐으면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예수님이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쉽고를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점심에 팔복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지라 그러더니 이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까지 그래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요구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완전해야 되나? 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야 되나? 첫 번째 이유는 온전한 자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됩니다 천국에는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은은 21절에서 48절에서 설명한 그 개명들을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나은을가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봉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 그럼 우리랑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까지 가르치는 거구나 그런데 이 개명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가르쳐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반면에 그것을 모두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기강과 바리세보다 나은을 가진 자가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개명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가름하지 말라, 이혼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동해복수법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로 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까지 다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이게 천국의 중산층이야 그러면 천국의 상류층은 누구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완벽하게 항상 지키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습관적인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도 서기강과 바리세보다 나은을 가린 사람도 5개명도 어기고 6개명도 어기고 7개명도 어겨요 그러나 여러분 회귀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가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강과 바리세보다 나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없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개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항상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예외적인 것 외에는 항상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로 그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면 온전히 일어낸 사람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클 수 있는지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 그거는 다른 거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 그거는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거든요 영원히 큰 자가 된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온전을 목표로 삼고 온전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땅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은 자꾸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해요 땅에서 땅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건데 잠깐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잖아요 잠깐 건강했던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큰 자가 진짜 큰 자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큰 자가 아니고 재벌이 큰 자가 아니고 아무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물 한 방울도 그리워하면서 고통당하는 그게 절대 큰 자가 아니죠 너무 작고 너무 비참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려고 해요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요 땅에서 큰 자는 진짜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영원히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왕궁에 사는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종이나 귀족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자들이에요 그때는 정치적이었으니까 제국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들이에요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 이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라도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도 세례 요한처럼 온전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자가 큰 자다 그러므로 찬물어 큰 자가 되려면 세례 요한이 퇴근할 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진짜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진짜 왕은 세례 요한이였어요 진짜 왕, 진짜 귀족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 왔으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온 유대에서 자기에게 몰려오는데도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신비하잖아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엘리야처럼 그런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한 신비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한데 배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배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배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어릴 때부터 거룩하고 가장 빨리 온전히 이르렀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이른 나이에 온전히 이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그냥 온전한 사람이었어 거기서 태어났어 온전한 부모들에게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그냥 격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직행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다가 퇴계하라고 외치고 그러다가 목잘내서 숨겨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빨리 온전히 도달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마태본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느냐 기준을 다른 거로 잡으니까 그래 주님하고 다른 거 자꾸 은사 좀 받으면 교만해지고 능력 좀 나타나면 교만해지고 게시 좀 받으면 교만해지고 체험 좀 하면 교만해지고 사역이 좀 커지면 교만해지고 복 좀 주시면 교만해지고 기준이 다 그런 데가 있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분이야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지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야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게 온전이잖아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은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게 곧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야 다른 걸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지식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돈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권력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댐댐해있는 거라는 거야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닮느냐에 있는 거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 닮는 거 그게 온전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되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자기를 크게 평가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은요 목표가 그냥 간단해집니다 온전히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회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기 원하고 교회에서 한자리하기 원하고 아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 성도인들도 부, 성공,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아 이런 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헛된 것이래요 이런 헛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온전을 목표로 삼고 온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온전하다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게 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팔복의 사람이 되라 서양과 바리세보다 나은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천국에서도 보자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팔복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자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목표가 되지 않으면 보자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보자는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보자는 완전히 포기하고 일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온전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세생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여러분 다이세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10편 139편 16절로 18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이게 다이세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이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계획을 이렇게 다이세 묘사를 한 거야 하나님은 다이세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이세는 그것을 다 이루어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다이처럼 그걸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이처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고 그러면 그 중에 틀린 것들도 있지만 맞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상으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예언으로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그렇죠?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20년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그걸 전혀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결이 3일상 1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심이 뭘까? 이 중심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중심이라는 번역은 심각하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내부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 아니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 믿습니까? 어느 하나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번역하는 게 이게 왜 문제냐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특정 부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나간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꾸 빠져나가 특정 부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동기를 본다는 뜻이다 동기 그 다음에 중심이 바른 것을 본다는 뜻이다 마음이 겸손한 것을 본다는 뜻이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이게 다 불필요한 해석들이 이 중에 진짜로 맞는 해석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중심이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특정한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은 외모 즉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즉 속사람을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표면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가 뭘까?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일까?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놀라운 목적과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계획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큰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 내가 누구를 쓸 것인가 누구를 높여줄 것인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 이게 왜 완전한 자를 찾는다는 뜻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생각이 없으면 말도 없고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올라오죠? 마음에서 올라오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알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만에도 나와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본다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안고 일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보고 아시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생각을 살피고 있었어요 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 말씀했죠 또한 예수님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은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알지? 생각하니까 말하고 말하다 보면 행동하고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 말, 행동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근원, 모든 말의 근원, 모든 행동의 근원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단순히 말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행동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원행심사를 다 본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중심이라는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몰라요 마음의 어떤 특정 부위를 보는 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중에서 유독 다잇을 듣겠겠습니까? 왜 그중에서 유독 다잇인가? 이게 상대적으로 마음을 바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바르고 그런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음 선구가 어느 정도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마태본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잇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잇을 만났어요 다잇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믿습니까? 꼭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완전입니다 완전 보다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잇의 고백과 다잇에 관한 말들이에요 다이다면 대부분 바세바 사건을 떠올리고 그래서 온전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편견이에요 11기 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잇의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아야 했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잇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일 이건 잘못했다 이건 정말 죄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정하고 모든 것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고 뭐예요 이게 완전이지요 그렇죠? 더구나 평생이라고 했으니까 바세바로 인해 범죄하기 전에도 다잇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슨 선택할 때 다잇이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잇을 부르고 선택할 때 그가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또 회개하고 난 이후로도 일반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의 그의 생애를 살았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10편에도 다잇이 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10편, 18편, 26절에 나오는데 거기 다잇이 쓰셔서 완전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다잇이 여러분 실제는 완전했던 것이에요 다잇은 완전했다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잇을 찾을 때 마음을 보고 찾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찾는다는 뜻이라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다잇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다잇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의 평생, 나중에 뿐만 아니라 바세바사 건 전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도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다잇을 콕 집은 거예요 수많은 마음이 바른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잇을 콕 집은 거예요 이게 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애가 아니에요 다잇을 콕 집고 다잇을 왕으로 세고 다잇을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잇과 함께 하시고 다잇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 또 정말로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경우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시킬 자를 찾을 때는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완전한 자를 찾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큰 일에는 그 쓸 자로서 완전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구약성경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일을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완전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은 뭐냐 완전한 자들의 행전입니다 완전한 자들의 행전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건 무슨 복박 났다 이런 것하고 다른 거죠 이 땅에서 높여주셨다 이런 것하고 다른 거 산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에녹과 엘리아입니다 두 사람 다 완전했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스 11장 오전에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웬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수많은 사람을 들어올리셨겠지 웬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에녹이 300년 동안을 산 거예요 300년 동안을 죄짓지 않고 300년 동안을 생각이나 말로 한 행동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어올리신 것입니다 물론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에녹을 들어올리신 걸 볼 때 에녹과 같은 상태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녹과 같은 상태였다 그래서 산채로 들어올린 것이에요 또 온 세상을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할 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2의 아담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세의 의인이오 완전하자였던 노아였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시작할 때 또 미시아를 태어나기 위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깨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순정해서 실제로 완전히 도달한 자였어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의사가 없는 믿습니까? 실제로 말씀드려서 살아가 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세 번 제국이 바뀌는 동안 2인자가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거기에 2인자가 됐어요 신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다 다니엘은 모르는 게 없다 은밀한 걸 모르는 게 없다 신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황제들이 인정할 정도로 엄청나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게시를 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이란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나도 거기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란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는데 여전히 이란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인물 중에 왜냐하면 다니엘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놀랍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익은 과일 중에서도 완전하게 익은 과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로 완전한 자였어요 이처럼 이러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면 구약이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세든 누구든 사무엘이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사람이거나 완전히 근접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에요 여러분 신학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인류의 희망 온 인류의 희망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구를 쓰셨어요? 세례의 왕이죠 그도 완전한 자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반석과 리더로 누구를 썼어요? 베드로, 야거보, 요한에 썼어요 저는 그들도 결국 완전히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왜 스테반에게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 스테반에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똑딱한 모습으로 죽은 그의 최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완전했던 것이에요 또 신학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울이죠 그도 온전한 자였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신학 성경을 대강 훑어봐도 신학 성경이 뭐냐?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구약도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구약 성경을 잘 봐라 신학도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완전한 자들을 줄었었고 완전히 근접한 자들을 크게 쓰셨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들을 들었으셨다 믿습니까?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 프랜시스, 성 안토니, 성 다미엔, 조라든 에드워즈, 존 웨슬리, 찰스 피니, 토마스 아켄피스, 케드린 쿨만, 존 하이드, 리즈 하월즈, 스미스 위글스워스, 윌리엄 시모어, 존 레이크, 썬더싱, 비오신부, 손양원, 무슨 최권능, 케네스 헥인, 하이디베이크 헬이기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게 쓴 기라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완전히 도달했거나 완전히 근접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습니까? 완전히 도달했거나 완전히 근접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반짝 빛나다가 그냥 반짝하고 사라져버려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도달했거나 여러분 완전히 근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들이라면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구약도 완전의 역사, 신약도 완전의 역사, 교회사도 완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 완전의 역사라면 신약이 완전의 역사라면 교회사가 완전의 역사라면 지금은 어떻겠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겠는가? 미래도 여러분 완전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겸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결국 완전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설사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근접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 은사, 능력, 노력 단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완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완전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지혜, 능력, 은사, 교회 성장, 큰 성장, 복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완전히 관심을 쏟으려는 거예요 완전히 관심을 쏟고 완전히 향해서 달려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려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려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주실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완전한 자만 택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일들에 완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씁니다 완전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어느 정도 복도 주시고 일정 수준 쓰시기도 하십니다 또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히 가까울수록 더 크게 쓰십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짜 증여하고 특별한 일에는 완전한 자를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완전한 자를 쓰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불완전한 사람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아도 그들이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훗날 완전하게 될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리 하시고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지에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완전을 치고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완전을 치고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완전을 치고해서 완전히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완전하면 무조건 크게 쓰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해도 여러분 가시적으로 크게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치유보금전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가 아니라도 선지자가 아니라도 복음전한 자가 아니라도 완전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완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자신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또 여러분 가시적으로 크게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녹이나 요비나 세례요한의 부모처럼 흐뭇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게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왕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말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댐 댐이를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나 직임이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다이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이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이세생의 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3장의 12절 다이세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세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를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이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이세 생활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완전히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게 범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기를 보세요 완전한 예수님의 생기를 보세요 마태복음의 비롯에서 보금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수천 년부터 예언한 그 예언들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이루면서 사십니다 사람에게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은 하나님이 짜는 스케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내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이 짜는 스케줄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될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개시하시고 그 스케줄을 이사회에서에도 써놓고 예수회에서에도 써놓고 여러 구약 성경에서 써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날마다 날마다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낭비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정확하게 살아갔다고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는 완벽한 여정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죄를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도 잘못 산 날이 없어요 한 시간도 잘못 보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이고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순정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순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거의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단순히 십자가만 걷고 말하는 게 십자마가 마지막이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자면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나와 비교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마찬가지 아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중에 모델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도 많은 또 다른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십시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처럼 완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에서 남아가는 언약을 안 세웠어 단체 언약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목적 일반 계획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이러면 방금 읽어드린 9절 다음 9절 2절 이하에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에요 열방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너를 향한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나의 목적과 계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상하여 완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완전해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네가 완전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완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또 다니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한 자였어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그의 잘못이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렇고 그가 낙심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청소년 기부터 노인까지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성경에서 아무 잘못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세례의 왕까지도 의심은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 잘못도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 또 에스겔서에 보면 두 번씩이나 노아, 다니엘, 욕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들 중에 의인을 얘기한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제외한 노아, 욕은 성경에 완전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연대선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욕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훨씬 후대 인물인데 욕보다도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욕보다 다니엘이 더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욕보다도 다니엘은 더 성숙하고 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자꾸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고 헛소리합니까?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이 이렇게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 오자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는 삶에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른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명령이 없어요 그에게 어떤 명령 되지 않습니다 이젠 기다려라 평안히 쉬어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오자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젠 기다려라 이래는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내 상급 내가 누리는 될 영광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한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순교자들에게 한 말을 연상케 합니다 게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건 순교할 사람들이 앞에는 순교한 사람 뒤에는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쉬게 된다 그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이 생에서 해야 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존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고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다니엘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쉬어라 뭐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다 넌 다 했다 네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다니엘은 온전한 자였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다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완전했어요 모태에서 성령 충만 받고 완전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최고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랑에서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처럼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사도연이 13절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그는 달려갔어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달려간 것처럼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달려갔어요 심없이 달려갔어요 자기가 달려야 될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갔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또 사도마을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바리세인 때부터 율법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색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말씀대로 살았겠죠 더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았겠죠 아마도 그는 휘심 이후에 가장 빨리 완전히 도달한 사람일 것이에요 가장 이른 나이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이 세례의원이라면 예수님이 끝난 다음에 가장 빨리 완전히 도달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빌리바우 3장 15절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도달한 그는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우스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요한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는 사명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그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예로 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결국 온전히 도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완전하라 명령한 것은 먼저 열두 제자와 그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냥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랬다 왜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랬어요? 그림자가 덮여도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림자가 덮였는데 왜 나을까요? 나는 이게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랭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느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두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도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로 믿습니다 또 그린드로에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우리는 살펴본 대로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전장에 보면 개발을 포함합니다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 여기 우리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은 어린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들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온전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온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인생 만련에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온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유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우서 1장 13절로 15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미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치 온전에 도달한 성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근한 모종의 개시를 받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기의 장막을 벗어낼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요하무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르르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처럼 순교로 인생을 마칠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노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순교로 인생을 마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개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반적으로 살아갔을까요? 나는 그가 완전히 내줬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살아나고 3천명, 5천명씩 한 번 설교로 회개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다가 갔는가 보세요 그리고 순교로 그의 생일을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나 수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자로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 선택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저의 예속이 맞다고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에 빠져들고 또는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국 온정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세례의 왕 같은 사람만 생각한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 이런 거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세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능했고 베드로에게도 가능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던 다이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성냥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